19세기 비잔틴 양식, 장방영의 교회당. 금색 성모 마리아상인 좋은 엄마. 브로에서는 엄마 메르와 바다 메르가 발음이 같다. 그래서 좋은 엄마와 바다를 둔 마르세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. 성당에 걸린 배들은 행방불명되었다가 살아돌아온 배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. 살아돌아온 어부들은 성당 벽에 감사기도를 새겨 기렸다. 어부들의 땅에 세워진 어부들의 성당이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